안녕하세요. 롯데면세점 SNS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민우입니다. 제가 지난 5월에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를 통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굉장히 좋은 추억 그리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롯데면세점 SNS 채널에서 더 알뜰한 쇼핑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. 몸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